아 됐는데 영상은 리맨버율. 음악 주세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나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서로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죠 그대 슬퍼도 울지 말아요 제발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요 Can somebody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미치도록 우리 사랑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요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죠 Can somebody love me? 두 번 다신 우린 뭘 보는 거죠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사랑 영원히 추억으로 남겠죠 내게 옮겨운 그 눈빛으로 그대 마지막 사랑을 속삭여요 Can somebody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미치도록 우리 사랑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요 Remember you? Can't you my love?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죠 Can somebody love me? 사랑에 선 안 돼요 슬픈 운명에 장난이나 해도 나 후회는 없죠 나 후회는 없죠 잠깐만 지금 종국은 잘했거든 근데 최선 부분이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힘 있게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뭔가 탑일 수 없나 감정이나 힘이? 헤어진 그 순간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슬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슬프게만 불러 간다 난 후회는 없죠 난 후회는 없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